대마를 피운 채 환각상태에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거제시 옥포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우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따돌려 거제옥포동에서 통영 용남면 인근까지 33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으며 다행히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시 30분쯤 한 주택 담벼락 앞에서 멈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대마 10수가량을 재배해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